네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말 수일 잘 보내셨나요? 1월 25일 월요일장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1월 마지막 주 거래일인데요. 저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되고 여러분 계좌도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잘 아시겠지만 저에 대해서 워낙 신뢰를 하고 호감을 갖고 함께 수익 내시는 분들 아주 여러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제가 아주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에 나와있지만 제가 여의도 주식왕 머니투데이요. 그 다음에 또 황미끼, 머니맨 토요일날 제가 11시 30분 제가 출연해서 무방도 해드렸는데요. 아주 반응도 좋고 여러 같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호응도 좋으시고 또 VIP 가입도 폭증해서 제가 꼭 수익으로 보답드리기 위해서 약속드려요. 일단 새롭게 한 주로 시작하는데요. 굉장히 시장이 좀 조심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오른 종목들은 또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말장 약간 막판에 흔들렸잖아요. 또 미국 시장도 별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어쨌든 저는 항상 시장이 뭐 여전히 긍정적인 건 분명하지만 과연 어떤 섹터가 움직일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예단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이제 모닝 브리핑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뭐 어느 쪽이 좋다 뭐 그런 것들은 유망 섹터라든가 또 종목까지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제가 좀 더 이제 황맥기 종목들을 검색하면 좀 많은 종목들이 추출되는데 거기에서 제가 압축해서 월요일 날 8시까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이제 아이폰은 현재 프로그램이 안 되고 있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 뭘 검색하시게 되냐면 좋은 정보 여기에 보면 좋은 정보 주식TV가 있어요. 요것을 검색하시게 되면 쭉 위에 광고가 나오고 광고 이제 막 너저분한 게 나오죠. 여기에 이제 좋은 정보 주식TV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파일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 이게 좋은 정보 주식TV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규 추천이 지금 현재는 블랭크죠. 없죠. 그래서 이거 신규 추천은 제가 8시까지 월요일 날 8시까지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거기에 여기에 보면 운영 전략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어렵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종목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종목에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시초가에서 무조건 따라잡지 마시고요. 시가나 또는 마이너스 1% 살짝 눌리면 주거든요. 뭐 여기서 적절히 분할 매수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가가 나와 있으니까 목표가도 1차 2차 목표가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께서 그냥 딱딱 본인이 알아서 매매하시면 되는데 그렇죠. 본인이 이제 매매하기 힘드신 분들은 제가 이따 말씀대로 안내받아서 매매하면 또 괜찮고요. 아셨죠. 그래서 5% 이상 갭상수이 출발할 때는 먹을 게 없으니 추격하지 마시고 다 나와 있습니다. 월요일 하나도 없고 일단 플레이스토어에서 좋은정보축식TV 검색창에서 이것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그럼 여기에 신규 추천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신규 추천은 현재까지 있는 블랭크니까 월요일 8시까지 해드릴 거고 직장나서 참고하시고요. 이걸 먼저 꼭 다운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 제가 이제 뭘 할 거냐면은 황맥기 출시와 맞물려서 월요일 날 월요일 날은 장정 무방으로 여러분들을 모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PC에서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는 mtnw.co.kr 여기서 접수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모바일도 그냥 모바일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튜브는 여러분들 유튜브 검색창에 mtnw 이렇게 치면은 거기에서 이제 라이브 방송이 나올 겁니다. 거기서 저와 함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을 황맥기 런칭, 황맥기 월리라든가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물론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흐름을 보면서 공략할 종목들도 제가 여러분들 몇 종목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은 꼭 여러분들 메모해 놓으셨다가 월요일 날은 제가 장중 공개방송을 하니 여러분 꼭 참여하시고 뭐 VPR 분들은 제가 또 혜택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문자들에만 편안히 메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하고 이제 친구가 되는 방법 아까 이제 그 좋은 정보 주식TV 가서 예 그 앱 다운로드 받는 거 확 믿기 운영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물회 톡방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영상 밑에 여기에 이제 물회 톡방이 나오거든요.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 예 클릭하셔서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참여코드가 1133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주는 지난주도 우리가 공략한 종목들은 상당히 좋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지금 3개월 연장 가입해서 대기 회원만 70분에 이릅니다. VIP 클럽이. 그래서 좋은 인연이 됐으면 하고 저도 수익으로 보답 드릴게요. 이랬던 제가 이제 이번 주 시황 전략을 말씀드리면 대략 이번 주 이제 만약에 미국 시장이 조정 같아서 낮게 출발하면 이 코스피 같은 건 양산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봉도 막판 눌러줬죠? 0.3% 됐지만 주봉도 나쁘지 않아요. 양음량에서 강세 잉태형 나타났고 다만 어떤 사태가 이렇게 급상승 나올지 그런 어떤지 지켜봐야 되는데 모빌리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자동차 관련 정보 또 좀 눌러서 여전히 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하여튼 그런 정보들은 제가 이제 황밀교육에서 한번 추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시 신규 상장주가 있어요. 신규 상장주들도 그동안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친 제4차 혁명 섹터가 많다. 저는 뭐 그런 쪽 한번 볼 필요가 있고 1번에 그러니까 섹터를 본다면 모빌리티 두 번째는 신규 상장주, 뉴. 신규 상장도. 세 번째는 바이오 섹터. 바이오는 좀 봐야 되는데 바이오 섹터 이런 것도 한번 관심을 놓고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이제 저는 참 이런 것들은 기사 나오고 그런 것들은 이미 증시 일정 같은 건 얘기 안 하는데 좀 이번 주는 1월 마지막 주잖아요. 우리가 눈여겨볼 게 몇 개 있어서 그걸 제가 기사를 인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은 참 인용하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다 아시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저는 항상 하는데 저도 이걸 보니까 좀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있어서 먼저 이번 주에 신규 상장주 말씀드렸잖아요. 선진 뷰티 사이언스 그다음에 모빌리티스 시엔투스 성진 그다음에 핑거 이 네 종목이 코스닥에 상장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봇티스 이거 캔젤 좋게 보는데 그다음에 와이드 플래닛 그다음에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아이퀘스트 이런 것들이 공모 창약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우리가 MBT 같은 거 멋지게 공략해서 VIP 그룹에서는 그것도 수익을 내드렸잖아요. 그런데 지난분도 그렇고 그것도 4400도 이랬는데 거의 이미 시장에서 워낙 회자되는 것들은 공모 이렇게 또 뭐라고 그럴까 희망 공모가보다 상단 최상단 위로 이렇게 공모가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주가가 상단범 슈팅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일부 차익세대도 나오고 그런 것들을 신중히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저희 리딩을 받는 분들은 제가 면밀히 보면서 그런 보면서 리딩을 해드리는데 그냥 참고를 하시고요. 무조건 이런 것도 무조건 돌아가시지 마시고 월요일 날은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공모주 청약이니까 관심인들 보시고 자연광학 공학 그런 거 한다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또 와이드 플래닛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공모 청약을 한다네요. 이것도 이것도 1450대 1 그랬고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하고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공모 청약이 많고 실질적으로 이제 상장돼서 거래하는 것이 관심 있는 분들은 수요일부터 해요. 수요일 날 이제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코스닥 상장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화장품 관련해서 화학 제조 그런 업체인데 이것도 한 2000대 1까지 됐어요. 이게 이제 확정 국무가 11,500원인데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목요일 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삼성물산을 비롯해서 삼성전기 그다음에 또 현대 오토웨보 이렇게 이런 것들이 4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해요. 기아차도 참고하세요. 그래서 보면은 수요일 날에 이벤트가 상당히 많아요. 이때 뭐 우리가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고 목요일 날은 이제 두 회사 상장을 해요. 모빌익스라고 그다음에 또 시엔투스 성진 코스닥이 상장하는데 시엔투스 성진은 674대 1 그다음에 모빌익스는 이것도 뭐 제4차 산업혁명 소프트 개발하는데 1485대 1회였어요. 이제 최상단 국무가 최상단이 됐고 이것도 역시 최상단이에요. 그러니까 최상단이 된 것들은 저는 별로 이렇게 싹 좋아하지 않고 특히 이제 우리가 했던 이번에 했던 것은 공무가가 얼마였습니까 19,000원이었는데 그것도 최상단 이상이었는데 38,000원에 출발하니까 역시 차이신이 나왔죠. 참고하시고 또 이때도 삼성 SDI 그다음에 또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4분기 시접 발표도 있다. 이렇게 뭐 이 정도로 보시고 금요일 날에는 핑거 이것도 소프트웨어인데 이것도 상장한다. 뭐 이 정도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번 모닝 브리핑은 참 좀 봐야 되겠다. 저 모닝 브리핑을 예측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저희 VIP 패밀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어? 선장 말이지 이거 뭐 오늘은 조금 틀리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제가 왜냐하면 이미 많이 올랐고 또 어떤 센터 갈지 월요일 날은 제가 시장 흐름을 보면서 물론 확맥게 잡은 종목들도 있지만 여러분께 무료방송을 통해서 제가 공개해 드릴까 합니다. 다시 한번 무료방송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여러분들 아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참여 못하시면 확맥게 종목들 제가 이제 대략 어떻게 매매하는지 아웃트라인을 말씀드렸으니까 그대로 매매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당연히 무료 채팅방 톡방도 참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중개해 드릴게요. 참여하시면 중개해 드릴 테니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MTN 제가 이제 머니투데이에서 최우수 전문가잖아요. MTN mtnw.co.kr 접속하셔서 저희 방송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는 유튜브 검색창에 MTN 더블 맨 위에 라이브 방송이 나올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그와 상관없이 저와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에서 접속하시면 저는 또 문자로 충분히 할 수 있고 직장 회원님이 저희는 6,70% 되니까요. 편안히 매매하시죠? 예 mtnw.co.kr 접속하셔서 저희가 월간 패스트 겸 2020년 최우수 전문가니까 여기 좋은 정보 선택해서 회원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요즘 정말 VIP 연장 가입 또는 신규 가입이 폭증서라서 저도 또 열심히 여러분 수입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하시고 또 8시 이후부터는 1600-5908 이후로 전화하셔서 가입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야간 지금 이제 직장 다니신 분들은 8시 이후에 1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010-4340-6345 이후로 문자 남겨주셔도 됩니다. 좋은 정보 VIP 가입 요청하시게 되면 저와 함께 남은 1월 마지막 주도 함께 멋진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 번 믿음과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